형님들 돈 버시잖아 이런 이야기도 하나 드립니다 끌어당긴 법칙 있잖아 홍대에 보면 이제 노래 부르는 친구들 그리고 고기 굽을 때 팁을 이렇게 만원씩 전해 드릴 거라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형님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형님들 좀 놀래시는 게 있어 후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부자 행동을 하잖아 난 여유로워 거기에서 돈을 쓰잖아 그러면 돈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부자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하루 종일 서빙을 해도 팁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저도 그러한 행동을 하고 부자 행동을 하고 고기 구워줬던 애들 노래 부르면서 거기서 공연을 하는 친구들 아니면 그거를 보는 주변 사람들 그걸 보면서 연상기법하고 똑같아 누나들 잠자기 전 자고 일어나서 어떤 걸로 상상해갖고 부자라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자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그러면 트레이닝 같은 거 똑같아 교회 가서도 아니면 절에 가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런 다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지금 저한테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나들이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게 이게 부의 끌어당김의 법칙 중에 하나야 아시겠지 형매들? 형매들 이제 돈을 좀 버시게 되면 또 자기만 지 식구들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돈은 어떻게 어느 정도 조금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부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누구를 돕고 이러면은 다 이게 돌아오기 때문에 형매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다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부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형매들 으응?